당연히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이제 딱 두 가지 모델로만 그리고 최고 모델로 해가지고 두 가지 모델로만 별도 제작을 했어요. 저희 학생들을 위한 모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양을 나름대로 학생들이 쓰기에 적당한 사양을 만들면서 가격대도 보다 보니까 참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노트북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올해 가장 상당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을 만한 그 미니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저희가 모델이 두 개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모델들을 해가지고 총 다섯 개 모델로 지금 저희한테 제시해 준 가격대가 60만원대 초반? 60만원대 초반이요? 예예. 초반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전격 지원하면서 최대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 열린사이버대학교를 네이버 창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검색하면 저희 열린사이버대학교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게 참 퍽이퍽이 정말 크더라고요. PMP는 사실 되게 싸고요. 싸고 사실은 PMP는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의 콘텐츠 자체에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체가 PMP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PMP로 다운받을 수 있는 강의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저희 열린사이버대학교는 교양 강의만 한 400까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더 나온 걸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PMP로 요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한 대학교는 모든 강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육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는 강의만 하겠죠. 오픈. 아 오픈이 가능한 것만? 네. 오픈이 가능한 것만. 근데 오픈이 가능한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오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작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불법 다운로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걸리게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 입히는데 강의 하나 찍는 거에 한 대여섯 배의 가격이 들어가요. 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모든 강의를 오픈한다. 저한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PMP는 이제 대형으로 이제 한미 간. 그러니까 DEL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기업이라서 사실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근데 저희 학교의 학생들, 학생들만을 위한 기업용이 기업용으로도 싸게 나가는 게 있지만 학생들 용이기 때문에 더 싼 어떤 가격적인 사격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셨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물품 자체는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DEL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정척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사양 대비 가격이라 아주 쫙 비교 검토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양 대비로 봤을 때는 가장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는 거죠. 가격 대비 품질성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나고 또 뭐 개런티 기한이라든가 네고성이라든가 A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해봤을 때 가장 피해나는 제품이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DEL은 이제 저희 쪽에 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구매 시스템이라 그러죠. 저희 쪽 학생들이 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쪽에 전담 맨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배송이 언제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배송이 안 됐다 됐다 그런 거냐 모든 클레인 처리까지 다 DEL에서 맡아졌어요. 원래 인터넷 가격보다도 더 싸는데 인터넷 가격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일일이 다 직접 구매하는 사람이시고 가서 구매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도 이렇게 싸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DEL에서 저희의 주문 접수를 받는 인원들이 별도로 존재해서 그냥 저희가 주문해서 이렇게 쭉 명담만 넘겨주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올 때마다, 올 때마다 바로바로 그 사람이 컨택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구매, 보도 요청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배송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담 맨들이 찾으려 했다는 거죠. 저희 학교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DEL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